그래서 오늘 허 환자입니다. 스웨덴 전 인구가 900만 중에서 저희 한인은 공식적인 숫자가 2천 명 그리고 스웨덴 전 한인 간호사는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0, 40명인데 스토커론에 살고 있는 저는 현재 15명의 한인 간호사분이 계십니다. 그 중에 반은 편혁 간호사분이시고요. 그리고 다 고령화됐기 때문에 편팽 나이는 70 넘으셨고 현재 임산에 계시는 세훈입니다. 제가 막내입니다. 출애하는 간호사 목표에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동안 저희가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화학과 변형을 위해서 더 힘을 많이 쓸 거고요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